작물을 흙 대신 재배 틀에 심어 영양분이 섞인 애체를 공급하는 양액 재배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 재배 결과 벼농사보다 최대 50배가량 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흙이 아닌 사각틀 위로 쪽파가 자라고 있습니다. 액체 비료로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액 재배 시범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3년 전 이 농법을 도입해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도 생산성을 최대 4배가량 높였습니다. 일반 노지에서는 1년에 2번까지 수확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양액 재배를 할 경우 1년에 최대 8번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날씨와 토양, 병충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쪽파의 경우 노지에서 재배하면 뿌리가 상하거나 입 끝이 노랗게 변하기 쉬운데 양액 재배로 670제곱미터 기준 연간 수확량은 2000kg에서 5100kg으로 순수입 역시 11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변홍사와 비교하면 소득은 47배나 많았습니다. 부여의 상추 재배 농가 역시 연간 3번이던 수확을 10번으로 소득은 4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 33억 9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양액 재배 시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창업농에게 양액 재배 온실을 임대하고 장목별로 양액 재배 연구회를 육성하는 등 기술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